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라바살람 할로 오늘 기타영상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편집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기타영상 해볼건데요 오늘 강좌곡은 이렇게 아이언앤와인의 코리 드리밍이라는 곡입니다 노래 들어보니까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어떤 노래인지 들어봐야겠죠?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생각보다 쉽지만 그래도 좀 코드가 많아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틀고 편집하는 영상으로 한번 찍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해볼건데요 일단 오른손 스트로크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칠 겁니다 이겁니다 이 리듬인데 천천히 해보면 다운 업 다운 업 하나 그리고 또 다운 업 다운 업 둘 이렇게 치시고 딱딱딱딱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F를 이렇게 잡으실 수 있으시면 좋은데 좀 잡기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렇게 우리 맨날 잡는 거 있죠? 근데 이번에는 1번 줄을 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1번 손가락은 피시고 따단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5번 5,6번 줄은 안 잡고 있으니까 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오른손은 5,6번 줄 안 치게 최대한 컨트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서스포라 그래서 좀 더 꾸며주는 느낌이 있어요 똑같은 F는 예쁜데 서스포라는 무슨 꼬리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세번째 프렛 3번 줄 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서스포 다시 F 다시 서스포 이렇게 쳐주시면 노래 벌스 부분이 되게 많이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걸로 한창 쭉 연주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뀌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 바뀌는 부분을 일단 먼저 살짝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코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G-7인데 우리 A 코드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칸 올라오고 한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세번째 프렛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 코드는 C 그쵸? 그 다음에 또 Gm 그 다음에 C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마이너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D마이너도 나옵니다 2번 손가락으로 세번째 프렛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코드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까 G마이너도 이렇게 잡았잖아요 A에서 한칸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잡았는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1번 손가락이 다섯번째 줄 첫번째 프렛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D마이너도 그 다음에 C 리듬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입니다 앞에만 좀 바뀌면 되겠죠? 딴따따따 딴따따 딴따따 이렇게 치는 거 조금 두 번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한 번 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치시면 1절이 끝납니다 그러면 또 다시 F 아까 했던 거 나오는 거예요 서스폰 앙버 간주 하다가 Gm 이거 나오더라고요 간주인데도 C 그리고 2절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치시면 제가 더이상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연주하는 영상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루슈루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